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차미네이터 차종근 코칭님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항상 파트너로 경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상대편으로 경기하면서 뒤에 파워풀한 플레이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. 차미네이터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허덕이는 제 플레이를 중심으로 시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척iendo 부분을 선택합니다 솜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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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뭐해? 왜이러가 1번 2번 1번 3번 2번 3번 1번 4번 2번 1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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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1번 2번 2번 3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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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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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